오늘 럭키티비 100개 특집이라면 제가 보죠. 박스 구구 같은 것도 있고 자꾸 뭐 이렇게 숨기시는 걸 보니까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오늘 가장 등장하지 않을까. 우리 2층 카페에서 오프닝을 시작했다. 이것도 뭔가 좀 게임 찍힐 것 같아요. Yes or No 중에서요? 선택을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뭐 둘 중에 하나 하면 오늘 그냥 여기서 바로 끝나는 거예요? 아마 제가 No라고 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뭔가 그래서 No라고 했을 때 뭐 더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계획을 했었겠지만 저는 Yes를 선택할 거라고 또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했었겠지만 제가 또 꼬아서 생각을 할 거라는 걸 알고 또 한 번 더 꼬는 거죠. 그럼 저는 그대로 No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Yes라고 하겠습니다. Yes. Say Yes를 예상했겠죠. 하지만 Say Yes라는 노래를 예상했죠. 그래서 저는 Yes를 선택하겠습니다. 오프닝 안 하고 오프닝 안 하고 럭키 TV 100회를 축하합니다. 럭키 TV 100회를 맞아 겨울바다로 떠납니다. 겨울바다로 향하는 오늘 하루 세훈이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선택지를 골라 어떤 여행을 하게 될까요? 세훈이의 럭키함을 테스트해보는 럭키 TV 100회 특집 럭키 누름표 TV 느낌표 여행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No 골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오프닝 안 하는 거예요. 어우 다행인데 큰일 날 그랬습니다. 오 스타트가 좋네요 그러면 그죠? 아주 좋으면 뭐뭐 할래요? 이건 무조건 No 아닐까요? 느낌이 뭐 할래요? 헷갈리네. 뭐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는 아닐까요? 이런 거는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눈에 그냥 딱 맡겨야 돼요. 저는 Yes. 진한 음료 한잔 할래요? Yes. 저 이미 하고 있는데 진한 음료 한잔. 진한 음료? 어 혹시 민트는 아니겠죠? 민트만 아니면 뭐. 냄새 맡으라고요 그냥. 냄새를 안 맡았는데 코로 오던데요 냄새가. 그냥 수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와 이게 뭐 무슨 차예요? 아 이거 봐요. 냄새가 진짜. 제가 고3차 한번 먹어봤었거든요 옛날에. 진짜 먹을 게 못 됐다 이거. 저는 가위라이브 한 번 해서 진사랑 한 번 마셔보게 하시네요. 고3차 마시니까 텐션이 확 다운되면 돼요? 뭐 뭐 하시겠어요? 고3차 한 번 더 마시고 마시는 거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는 고3차 한 번 꼬아주죠? 저 예스. 오늘 아이템을 사면 안 꼬으시네요. 이거를 계속 쓰고 있어야 돼요? 휴게소 도착하기 전까지? 이걸 이렇게 좀 몇 번 꼬았어야 했죠. 아니 꼬았을 줄 알았죠. 아직 뭐 남았어요? 여기서 다 하는 건 아니죠 이거? 물음표? 이럴 거면은 주지 마요 스케치북을. 이럴 거면은 이걸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노아 하겠습니다. 노아에 더 급격하게 팀장님이 밖에 웃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저 예스, 예스 하겠습니다. 예스, 예스를 봐봐요. 다음 휴게소까지 운전 안 할래요? 예스! 아우 이게 심리전 제가 이겼습니다. 아, 아니 여러분 이거 너무 방심하면 안 돼요. 항상 앞에서 저 다 주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스크 썼다고 표정 안 볼 거 같죠? 눈동자 하나하나 지금 다 보여요, 눈꼬리. 노아 하자마자 약간 지금 살짝 다들 웃음기가 생겨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예스 했을 거 같아요. 다행이다. 오늘 100회 득점인데. 재밌네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따라서 여행이 바뀌는 거니까. 어떤 여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타에서 노해요.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만 있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뭐 하실래요? 이런 게 아니라 뭐 안 하실래요? 이런 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스! ASMR로 대화할래요? 제가 어떤 대화를 하면 됩니까? 대화. 대화할게요. 재밌는 거. 알아주세요. 하지 않겠어요? ASMR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먹방 하고 싶은데요. 젤리? 소리가 전혀 안 자는 거 아니에요. 저 운전 잘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운전 잘했던 영상. 참고자료 지금 여기. 잘자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이. 이 등등이에요. 승우 형 다음에. 운전하는 일종 한 번에 통과한 사람이에요. 한 번에 낙지능 없이. 빌기부터. 시기. 빌리기부터. 그 진짜 시험까지. 한 번에 다. 초고속으로 통과했어요. 기능 수업 때. 뭐 이렇게. 전진해보고. 살짝 움직여보고. 이런 거 배우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저 잘한다고. 수다 떨었어요 우리. 그냥. 자기 갑자기 트로트가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 하면서. 아 그래요? 트로트 너무 좋죠? 그냥. 작담했어요. 작담하다가. 또 뭐. 벨 누르기 일부 직장인 거 같은데. 이렇게 이런 거를. 그 저한테 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볼게요. 전 노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앞으로 선택의 점도 제가. 잘 신중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럴 거면. 계속 스위치북. 제가 가지고 있게 하면 되는 거 같아요. 게임을 뭐. 안 하실래요? 이런 거일 거 같은데. 이번에는. 예스. 노. 예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들어주시죠. 너. 좀. 그만. 헤맬 때도. 됐다고 봐. 네. 주변. 자식들. 난. 다. 됐다고 봐. 널. 여는데. 열쇠는. 필요. 없어. 열쇠는. 필요. 없다고 봐. 어. 우주소녀 비밀이야. 어떤 노래예요? 하하. 노. 노. 제가 들어갑니다. 와. 이거 어렵다. 후렴 부분이 아니면 좀. 이제 형들도 제 노래 못 맞출걸요? 시간을 이해하자. 후렴은 최소한 후렴이면 좀 맞췄죠? 무단침입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데뷔곡이잖아요 형들. 넙 넙 춤도 안 해. 들어갑니다. 부제가 영어일걸요? 와 그쵸. 제가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단침입을 영어로 하는 것 아닐까요 부제? 잠식침입. 그거 제가 별표 쳐놨거든요. 잘 안 외워져가지고. 아 진짜 안 외워진다. 좀 길어요. 근데 되게 어려운 말이었어요. Accroachment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한번 찾아보세요. Accroachment 이런 거였어요. 뿌듯하네요. 네 주변 짝신들 난 난 다 됐다고 봐 널려는데 열쇠는 필요 없어 랩 정도야 뭐 그래. 지난 날들은 다 지워 새로 써보자 우리의 기억 지난 장면들은 나도 내가 미워 어 이건 좀 익숙한데 새로 써보자 우리의 기억 약간 이런 거 같은데 날들은 잊어 그래 지나간 날들은 잊어 새로 써보자 우리의 기억 불타오르네 파이어 아 새로 써보자 우리의 기억 이게 딱 박혀있는데 지금 뭔가 한 번이면 재환이 형 노래 지나간 날들은 잊어 아 너무 익숙한데 이거 새로 써보자 우리의 기억 지난 장면들은 나도 내가 미워 정세훈의 I2I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아 캔디나잇 캔디나잇 너너너너너리 얼마나 걸리지 너너너바르네 정확하게 맞추죠 그래 지나간 날들은 잊어 새로 써보자 우리의 기억 죄송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로 이게 AI스럽게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그래 지난 날들은 다 지워 새로 써보자 우리의 기억 지난 장면들은 나도 내가 미워 I can deny, can deny 알죠 알죠. 왜 모르겠어요. 취약한 게임을 찾았다. 난이도가 하라고요? 정세현의 운하의 여신? 어? 쉐도우 맞잖아요. 정세현의 운하의 여신? 맞나 지금 유동인의 생각 안 하자는 건데 아 내가 운하의 여신의 얘기구나. 이걸 근데 제가 알았어요. 제 노래인 거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긴가민가 했거든요. 운하의 여신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뇌가 좀 이상한가 봐요. 오 나의 여신 You got my angel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이 부셔 반짝반짝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안 해보셔서 모르겠는데 AI 목소리로 들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어서 쉬운 거지 여러분이 제 하나 내면 절대 못 맞추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 변명이었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까요? 하지 말까요?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예스! 아하 아하 미스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말까요를 맞춰가지고 좋은 거를 제시할 때도 있구나. 하나 배우고 갑니다. 정이 되게 따스하네요. 여기서 천 원이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걸요? 그거 이렇게 뽑기 500원 넣고 또 뽑기 하는 것도 한 2,500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천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멋있을까 한번 찾아봐야겠다. 모처럼 휴게소 왔으니까 한번 휴게소를 좀 즐겨보자고요. 실내 안으로 들어왔고요. 음 찾은 거 같습니다. 여기에 제 모든 천 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뽑아도 대형이냐? 이 자세히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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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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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00원 10,500원 2,500원 Are you ready? 2nd quarter start 2 points 2 points Time over Oh my god Win it You lose 이제 자신에게 좀 실망스럽네요 가시죠 도착까지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아까 이제 V앱 키는 거 제가 노래했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 살짝 스포송으로 지금 짧게 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어디 가는지 살짝 스포를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짝 V앱을 해봅시다 오늘따라 푸뇨 같다고 러키톤 놀랍진 않네요 러키TV 잘 촬영하고 여러분들 다음에 인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안녕 자 여기 도착했습니다 왕상 왕산해수욕장 그렇지 뭔가요? 예스라고 안 할 걸 예상하고 노 라고 할 걸 예상했겠죠 예스 신을래요? No 정수영 팀이 주면 신발을 신을래요? 오 예스 무슨 신발이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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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신겠습니다 짠 다 신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으신가? 이 색깔 조합이 되게 좋다 자 가시죠 이제 이제 바닷가 갈게요 바닷가 갈게요 저 여기저기 저거 가봐요 아 방금 입자로 뛰어왔는데 진짜 세상과 맞서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저기 어떻게 입사하면 돼요? 어떻게 입사하면 돼요? 여기저기 저거 예스 해군 밖에 없어 해군 밖에 없어 사람의 승리상 이거를 뽑게 돼 있어요 왜냐 설명해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뽑을 겁니다 두 장 이 순간 감정을 닮아서 해가 몇 장 올릴래요? 감정 엄청 잘 담았어요 아니에요 네네 예스 예스 손 담그기? 남자가 무슨 손까지 담가야지 형 입수 가위바위바할래? 아 입수 그냥 하지 세원아 이거 어떡하지 아 왜 그래 진짜? 왜 그럴까? 이런 거 그냥 하지 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렇지 발도 같이 담그겠다 이거로는 좀 손 넘었는데? 이거로는 좀 손 넘었는데? 이거로는 좀 손 넘었는데? 잘 정지했어 근데 어떻게 해서 한 거 같은데? 이거 좋아 캠도 가까이 와서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즉흥으로 떠나는 랜덤 여행이었는데 겨울바다를 보러 왔잖아요 그죠? 제가 또 사실 그 정동진을 갔을 때도 그때도 겨울이었어요 겨울바다였고 제가 또 겨울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춥긴 하지만 겨울바다만의 감성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겨울바다에 온 이유가 럭키TV 100회를 맞이해서 또 행운분들과의 추억도 한번 다 이렇게 곱씹어보고 또 행운분들한테도 겨울에 받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와가지고 또 이런저런 모습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찍었습니다 이렇게 미션 다 완성했고 뭐 독불복이긴 했지만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 또 럭키TV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회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재밌는 추억도 많이 쌓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진짜 의미있는 100개 특집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뽑기를 잘했네요 정말 제가 운을 테스트했는데 정말 나쁘지 않은 운인 것 같습니다 정말 또 저에게 행운이 많이 있었던 하루인 것 같고요 행운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00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100일회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